버스에 함께 탔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서로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였는데 버스 안에서 벌인 말다툼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.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. 늦은 밤 제주의 한 버스정류장입니다.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에서 승객 2명이 내리고 먼저 내린 여성의 뒤를 한 남성이 따라갑니다. 거리를 걸을수록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나무 아래로 사라집니다. 잠시 후 가방을 맨 남성이 걸어왔던 쪽으로 급하게 달아납니다. 저희 스텝이 있었는데 소리가 났긴 했는데 자세하게는 못 듣다고 그 얘기만 해가지고 뭔가가 이상했대. 흉기 사건이 발생한 건 그제 밤 9시 반쯤.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병원 근처에서 10대 고등학생이 20대 여성을 100미터 넘게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. 얼굴을 크게 다친 이 20대 여성은 바로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.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회복 중인 피해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범행 발생 1시간 만에 근처 초등학교에서 운동당을 배회하던 남학생을 붙잡았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으며 남학생은 버스 안에서 피해 여성과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이 남학생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.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.